아..아..뭐야? 나 똑같은 맛을 잃고 있길래 아..뭐야? 나 똑같은 맛을 잃고 있길래 내가 잡으려고 왔지 형이 이거 같은 맛을 잃고 왔어 다..다 늡니까? 아..뭐요? 똑같은 맛을 잃고 왔어 잠깐만요 저기 의자 있어요 아니야 나는 잠깐 가야겠다 어차피 피부과 다녀왔어 꿀피부? 꿀피부가 아니라서 다녀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티즈의 홍준희 씨입니다 야한 옷을 입고 다 위아래로 뚫린 옷을 입고 라이브로 하고 있어 오늘은 야한 옷을 입고 아니 뭐야 아..왜 그러세요 아..왜 그러세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야한 옷 아니에요 이 안에 제가 맨날 있는 그.. 라시입니다 이거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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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사람들 아..럭키데이 진짜 나 생각했으면 편하게 편하게 왜냐면 신경 안 쓸 수가 없네 나 생각했으면 편하게 나 생각했으면 편하게 오..신발 귀여운데 나 생각했으면 편하게 홍중성 큐 콩토Yo 캡틴니 안녕 난 신경 쓸 수가 없고 네.. 아 킹만로 나 신경 쓸 수가holes 눈에 안 돼 눈에 안 돼 눈에 안 돼 미친 것 같아 눈에 안 돼 눈에 안 돼 느슨했던 라이프에 긴장감을 주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도 나중에 볼게요 이따 봐 조심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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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